안성훈 가수님께서 무대가 끝난 후 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. 가수님의 팬서비스 최고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수님의 팬서비스 최고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수님의 팬서비스 최고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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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맞습니다. 뭐야, 진짜. 조용히 가요. 조금 따버리고 계시네. 엘전, 엘전. 어, 잘 찍겠다. 좌석! 선방을 못 채우고 나. 어 보여 보여 조심히 가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